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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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할 때마다 다리가 저래요 너무 긴장되가지고 아무것도 다리 저래요 안저린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리가 호들거리지만, 열심히 해서 화이팅! 매척도 화이팅! 슬라피도 화이팅! 이제, 이번 앨범 대박납시다. 화이팅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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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백포세로 갈게요 제이어스 이제 준비입니다 제가 드리자마자 기념을 맛보게 하는 중 1층만 천석이라고 했나? 패딩했네 이거 어떻게? 굉장히 많이 와더라구요 진짜 꽉 찼습니다. 내 맘이 꿈이 잘 왔으니까 프로스터에서 하다주 방영대로 나가볼까요? 네. 등장하면 이제 환호성이 나가요. 이제 1분 남았어요. 러피 첫 번째 정규앨범 쇼케이스 1분 남았는데 기원 씨 성함 어떠세요? 떨리지 않아요? 너무 떨리네요. 솔직히 떨려요 저는. 왜냐하면 진짜 8개월만에 첫 컴백이잖아요. 팬들 이렇게 가까이 만나기 처음인데 진짜 너무 떨려요. 상담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린 플랍이니까.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쉬면서 이 순간만 꿈꿨거든요. 우리가 언제 신곡이 돼서 안무를 맞추고 뮤비를 찍고 언제쯤 팬들이 앞으로 설 수 있을까. 진짜 그날이 왔어요. 저랑 경희랑 숙소에서 음악방송 보면서 야 우린 저희 나라로 4개월 남았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같은데 진짜 이게 아 순식간에 진짜 잘해야겠어요. 너무 팬들 고맙고 기다려줘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기대 오빠들이 간다. 자 이제 기대 오빠들이 간다. 일단은 제대 오빠들이 간다. 연기가 오빠를 잘ато Kitchen 정말 너무 szyb고 다른 북스는 UnoGO 나는 하시는 분이 laptunt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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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, 제발 떠나가줘 girl 누가 털에 야야야야야 여기까지가 내 끝이야 It's over It's over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, 길어 어, 안 쉬